지난 3일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마곡어울림공원에서 함께 심고 가꾸어 미래의 세대와 같이 나누는 나무 신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장애인 단체와 지역 주민, 마곡팔 열린숲 어린이집 원아 등 15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진교훈 구청장은 인삿말을 통해 기후 변화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중 하나는 나무를 신은 것이라며 기후 위기에 대한 나무의 중요성과 식목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 권장 수종인 개수나무, 입합나무, 목수곡 3조, 850그루를 식재했으며 자신이 직접 심은 나무에 각자의 소망과 이름을 적은 표찰도 걸었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앞으로 더욱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심 속 녹지 공간을 조성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설 방침입니다.